화천군에 있는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해 강원 축산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강원도는 정밀검사 결과 화천군에 있는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걸린 돼지 4마리를 확인해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 1,500마리를 매몰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강원도 내 3곳, 경기도 2곳의 지자체의 경우 축산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오늘 0시부터 내일 자정까지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